제가 저희 교회를 나오기 전에 남동생 한신집사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엄청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걔가 원래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에 가더니 엄청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자기네 목사님 운전을 한다고 자기가 새벽마다 엄청 일찍 기쁨으로 일어나서 가서 운전하고 오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절대 일어날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왜 저러나 하고 그때는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고 한참 내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놀지 않으면 내가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교회 안 다니고 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신이가 너무 열심히 다니는 바람에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가서 붙들어서 같이 빠져나오리라 하고 깡통교회가 있기 전에 법대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몇 번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깡통교회 있을 때도 제가 몇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목사님께서 어메이징 그레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시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날 때마다 뛰쳐나왔어요. 내가 안 되지 여기에 코끼면 내가 정말 내 젊은 인생 놀아보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 못 마쳐야 할 것 같아서 안 돼 안 돼 마음을 다 잡고 몇 번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방황을 했죠.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그때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좀 더 어렸을 때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때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이 배웠더라면 저에게 얼마나 더 큰 기억들이 힘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들께 또 젊은 청년분들께 도전합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이 시간들이 정말 나중에는 믿음의 그 튼튼한 근육이 될 거라고 믿으시고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캄보디아로 파종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단기 성교팀 한 20명 정도와 그리고 단임 목사님과 같이 캄보디아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성교지의 교회는 모두 다 이렇게 개척이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개척되시는지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성교지에는 그렇게 개척되는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아마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이후로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성교지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개척하냐면 목사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또 단기팀과 함께 성령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증하시는 교회라고 선포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제자들을 이렇게 교회를 돌보라고 파송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그렇게 매번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성경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따르려고 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 성교지에서 보면 많은 정말 인간들의 노력들과 인간들의 수단과 방법들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 너무너무 잘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에도 정말 뜨거운 그런 성령의 역사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선포되었고 그리고 단기팀과 목사님과 모두 간 빈자리에 저희 가족 세 명만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남게 되어서 캄보디아 생활이 시작됩니다. 캄보디아 말도 하나도 모르고 저희가 할 줄 아는 것은 바디랭귀지와 그리고 그 서투른 영어 몇 마디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캄보디아에 있었는데요. 사실 한국말로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 자체도 영혼을 케어한다는 게 한국말로 하는 것도 쉬우신가요? 한국말로 하는 것도 그 영혼을 터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희망을 얻기도 하는데 저희는 캄보디아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양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그래도 양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전도밖에 없다 해서 처음 1년 동안은 매일 캠퍼스에 가서 남편과 요한이와 저와 셋이서 매일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 가서 전도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서 만났던 대학생 청년 중에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 1, 2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신학생도 되어서 지금은 교회 사역자로 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 리더들이 이제 교회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가는 것의 의미는 한국에서하고는 또 다른 엄청 많이 다르거든요. 한 클라스에 100명 정도 되는 대학교 강의실 안에 만약에 기독교인 손들어라 이러면 정말 용기 내서 용감하게 손드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정도 실제적으로 한 명, 두 명이고 그것도 용기 내서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손드는 그 순간부터 교수님과 그리고 모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구나라 국교는 불교이고 지금까지 자기네 고유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고유 신앙을 버렸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종교를 믿는다는 그거에 굉장히 왕따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친구들이 다 멀어져가고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마을에 기독교인이 한 명 생겼다 그러면 마을의 수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이들을 어떻게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친구들도 있고 중보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강하게 믿음을 좀 흔들리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럼 같이 살아야 되겠다. 집으로 보내지 말고 같이 살아서 얘네들이 먹고 자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훈련을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자원하는 사람들 너희들 같이 살아볼 사람들 같이 훈련받아볼 사람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기 시작 공동체 생활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 부부 둘만 살아도 삐그덕삐그덕 거리잖아요. 많이 싸우게 되고 그런데 10명이 넘는 캄보디아 애들과 또 저희와 문화가 다른 저희와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데 정말 드라마를 몇 개 쓸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든 일들도 많았고 지금 생각하면 추억인데 아무튼 쉽지 않은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훈련되어 지고 그 아이들도 많이 성숙되어 지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캄보디아 자체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뭘 많이 이렇게 자기가 돌려준다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정말 어제도 목사님께서 민족성 얘기하셨는데 저희 나라는 베푸는 게 덕이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받고 빼앗는 게 덕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걸 미덕으로 알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받기만 다고다고 하는 신앙 가지고는 정말 주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겠다. 주는 기쁨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겠다 싶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같이 살면서 어떻게 훈련시킬까 고민하다가 그럼 그 나라에서도 지금 대학생들은 정말 어느 대학을 다니든지 엘리트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대학들에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시골의 환경은 교육을 잘 못 받는 환경이에요. 학교도 별로 없고 선생님이 중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다가 저래 무슨 바쁜 일 생겼다.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되고 이런 분위기라서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럼 너희가 시골에 있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유치부, 중고등학생들한테 가서 서울에서 언니, 오빠들 왔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대학생들이니까 가서 좀 아이들을 섬겨라. 주중에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주말에 주일 예배 끝나고 가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라 했어요. 구경수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나도 줄 수 있구나. 돈으로만 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내가 섬길 수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또 본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어린 꼬마의 아이들이 또 변하고 있는 것 또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런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골 어린이 사역이 정말 저희가 어린이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런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그때 오로지 대학생 대학생에만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때 대학 연학교였으니까 대학생에만 포커스를 두고 전도하고 또 대학생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전혀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해외가 가면 갈수록 그 어린이들이 대학생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믿음을, 예수님을 알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 우리는 제가 파송될 때만 해도 요한이가 제일 형이였어요.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뭐 토탈 아이들 다 합쳐봤자 다섯, 여섯 명 됐었나? 지금 정말 저희 교회 주일학교를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저희 교회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이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마음을 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게 너무 놀라운 게 그때쯤 돼서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교회에. 그러면서 샤인학교를 오픈하셨고 또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너희 캄보디아에도 학교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적인 성경사님 스타일이 좀 누가 밀어붙이지 않으면 뭘 추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맡겨진 일은 정말 뚝심 있게 충성심 있게 잘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목사님께서 본인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어린이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일단 대학생, 그래도 대학생, 대학생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때마침 또 학교 말씀하셔가지고 이때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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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그때 유치원도 오픈하게 되고 또 시골에 방과 후 학교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대학생들 많이 영적으로 강팍해져서 많이 보금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예전보다 그런데 캄보디아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6, 7년 전만 해도 전도하러 나가면 정말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고 정말 신이 한 명이에요? 거기 신은 엄청 많거든요. 정말 신이 한 명이라고요? 그 신 이름이 뭔가요? 하고 되게 궁금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한국과 비슷하게 그래서 정말 세상이 약해져 가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한 4년 정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훈련시켰던 그 청년들이 4년 정도 지나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훈련시키고 자기네들이 섬겨왔던 어린아이들이 다시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청년들은 또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정말 정말 캄보디아 가기 전에는 꿈꿔보지도 못한 그런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교회도 같은 교회와 같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캄보디아 청년들의 관심사는 먹고 사느냐 아니면 굶어 죽느냐 그거의 문제거든요. 밖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물질을 깨트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 대학생들이 훈련 받았던 대학생들이 좋은 직장에도 가고 그리고 사역자도 되면서 본인들의 11조를 내고 그리고 감사원금도 내면서 그들의 제자를 섬겨요. 자기들의 감사원금을 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생일이나 그 아이들이 무슨 일들을 당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요. 돈을 모으는 일이란 정말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을 삼으시면서. 그리고 매주일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골로 지금도 계속 어린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골로 갑니다. 한 시간 이상 덜컹덜컹 빗포장 길이거든요. 한 시간 이상 덜컹거리는 그 빗포장 길을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그런 자동차도 아니고 리어커 같은 그런 오토바이 뒤에 리어커 단 것 같은 그런 거를 타고 시골을 향해서 주일마다 청년들이 갑니다. 왕복 두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 덜컹덜컹 두 시간을 계속 앉아있다 보면 정말 어디에 이렇게 뚜둘게 맞은 것처럼 갔다 오면 주일날 밤에 아이들이 지쳐서 막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왕복으로 가도 가는 길이 몸이 피곤하고 길이 안 좋고 그래도 아이들이 항상 갈 때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뭐냐면 저희들이 많은 노래 찬양들을 가르쳐주긴 했는데 카모니아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18번지가 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그거를 여기서 부르면 좀 그런데 거기 돌컹거리는 거기에서 하늘을 보면서 아이들이요 매번 갈 때마다 주운 하는데요 막 웃으면서 기다릴 본인들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선생님하고 맞아줄 그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 힘든 몸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가르치고 그 힘든 몸이 더운 땡볕에 되게 힘든데도 또 갔다 와서는 그 아이들이 캄보디아의 소망이라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기쁨으로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정말 한국도 그렇고 저희 샤인학교에 와서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는데요 정말 그날그날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이들이 다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엄마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러는 거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소망이구나 그런 생각 한국에 와서도 정말 많이 하고 선생님 상 어떻게 선생님으로 서 있어야 되나 그런 것들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아이들을 보면 신고 있는 신발이 없어도 저희 나라에서는 옷이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맞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신발도 좀 이렇게 안 어울리면 그런데 캄보디아 아이들은 1년에 한두 볼 가지고 그냥 입거든요. 그냥 옷이 변변치 않아도 그리고 신발 신지 않고 맹바닥에서 진흙에서 뛰어다녀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를 찾으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신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캄보디아 아이들을 볼 때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이 믿음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 꼬마 어린이들이 정말 캄보디아의 희망이고 믿음이구나 희망이고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볼 때마다 생각하고요. 지금 지휘혁정 성교사님이 가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 아니 학교를 건축하고 있거든요. 조그맣게 시골 마을에 작게 이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학교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선생님들이 와서 기도로 무릎 꿇고 준비되어져 있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 캄보디아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동일하게 캄보디아에도 그 학교에 그 귀하게 세워지는 그 건물 속에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선생님들 준비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티라하 선교사님을 티라하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티라하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정말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티라하 선교사님 뒤에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비록 리더들이 이제 믿은 예수님을 믿어간지 5, 6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지만 지금 사역자 중에 한 명은 결혼을 해서 아기가 둘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 아이 이름이 만나인데 만나 매출이 하게 할 때 만나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보면 만나가 어제께 많이 생각이 났어요. 티라하 선교사님을 보면서 아 정말 엄마 아빠가 저렇게 기도하는 엄마 아빠 밑에서 만나가 정말 티라하 선교사님 같은 그러한 선교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서 많이 계속 기도해 주지 못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티라하 선교사님 같이 정말 본인들의 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곳을 보금화시키겠다고 열정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로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소망이 없어지고 또 좀 저에게 실망도 되고 이럴 때 힘들 때마다 붙드는 말씀이 11개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린이들 사역할 때마다 가면은 정말 곳곳마다 집들마다 우상이 없는 집들이 없거든요. 향을 피워놓고 거기에 복을 빌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향을 꽂아놓고 복을 빌고 또 기도를 하는 열심히 정말 기도하는 그 캄보디아 땅에 정말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부터 발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어린 영혼들이 정말 순전하게 거룩하게 성장되어서 그 땅의 미래로 그 땅의 희망으로 성장되기를 어제 또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실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에 세워질 학교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